지금 시각이 오후 4시 51분 퓨이생성당과 카전성당을 거쳐서 성이삭성당에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에밀타지가 멀지 않아요 랩스키도로가 끝나는 데서 북쪽으로 가면 바로 에밀타지고요 남쪽으로 오면 포시즌스 호텔, 아스토리아 호텔, 성이삭 대단합니다 카전성당이 웅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웅장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관광버스들 보세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모스크바에서 크렘린 및 망가진 광장 일대가 차지하는 비주얼 여기 성이삭성당에 에밀타지 이 일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? 모스크바도 그 지역에 포시즌스 호텔이 있거든요 이성당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군요 일단 또 뭐 할 수 없죠 시간상으로 볼 때 날이 얇은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여기 관람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욕심되지 않고 봐야죠 자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